시작! 의자 만들었다. 의자 만들었다. 앉아봐. 앉았어? 식탁도 만들어 줄까? 식탁도 만들어 줄까? 만드는 거 찍어. 다리를 두 개로 만들어서. 자, 밥상 찾아서 밥 먹자. 비빔밥. 바나나. 비빔밥. 비빔밥 만들어 먹어. 오이. 이건 뭐야? 비빔밥. 비빔밥 넣고. 이건 뭐야? 딸기. 이건 뭐야? 딸기. 이건 뭐지? 유유유유. 바나나. 바나나도 넣고 이렇게. 블루베리. 블루베리도 넣 pounding. 블루베리도. resistance. 모양이상은 이거 하자 됐다 1층 완성 2층 올려 옳지 이건 뭐야? 바나나 텔레비전 본다 텔레비전 본다 이게 텔레비전이야? 뭐 나오고 있어 텔레비전에서 눈 눈이 내려? 토마토 소스 뭐지?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